경기도와 경기지역 한돈농가가 한여름 무더위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소외계층 이웃을 돕고자 돼지고기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습니다.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광진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, 이경학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.15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돼지고기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도내 양돈농가들은 어려운 여권 속에서도 10실반으로 마련한 20여 톤의 돼지고기를 기부했습니다.